펭귄들도 인사하니까 우리들도 인사하자 자 아빠 펭귄은 아빠 하면서 엄마 그 다음에 아기 하면서 아빠 목소리를 하면 더 좋겠죠?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펭귄 안녕 엄마 펭귄 안녕 애기 펭귄 안녕 우리 친구들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넣고 싶으면 널 수업을 해요? 할아버지 펭귄 할아버지 펭귄 안녕 할아버지 펭귄 Hearts 잘 도UCK pt 츠 ich 왓SE 아 왓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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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